화물 운송장에 지금 따졌어요?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? 뭐 있어야 되는 건가요? 아 인터넷 보니까 그거는 네 그럼 뭐 교육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거 같아요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상시에 가면 네 그냥 교육이 이틀을 받으면 네 이걸 시험을 받고요? 네 화물 운송장에 찍어요? 네 근데 그 대신 19만 원을 받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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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몇 분을 들릴 것 같아 100명들일까? 100명 100만 원 상당 곱하기 100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아 아 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어디 오셨죠? 아 아 여기 뭐 광고 보고 왔는데 아 예약을 안 하신 거고요? 네 예약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? 예예 예 예약자님이 있어가지고 잠깐 마셔보세요 어떤 거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? 아니 저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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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약을 안 하죠 저 예약자 가서 지역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저는 저기 서울 개봉도 서울에서 오셨어요? 네 몇 톤 내장이신데요? 일단 처음이니까 네 1톤 1톤 거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네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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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물장 영어 영어 영이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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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영어 영어에 이라던지 사 화물 오전 자격증을 따졌어요?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? 뭘 써야 되는 거야? 아 인터넷 보니까 그거는 그럼 뭐 교육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거 같아요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호치에 가면 그냥 결국 이틀을 받으면 이거야 돼요? 시험이 없고요? 네 화물 오전 자격증은? 네 근데 그 대신 19만 원을 받은 거 같아요 그런 얘기는 내가 처음들어 보고 없어요 네 화장실하고 딱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화물 오전 자격증 있으셔야 되고요 네 일단 그거는 따시면 되고 뭐 차는 기본적인 게 우리가 1동 카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화물 그런 거 하셔가지고 운행만 하고 계시죠 그냥 되는 건가요?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차를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진행할 때는 차도 실제로 보여 드릴 거예요 차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가 그 맞춰서 영업논동으로 달기까지 과정들은 저희가 다 해 드릴 거예요 해 드리고 선생님한테는 딱 노란 노동으로 달려있는 차가 딱 앞에 딱 마주할 수 있도록 그럼 만약에 지입이라는 건 뭐죠? 지입이라는 거는 물류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일을 해주는 영업용 화물차죠 그 회사 지입 조건 그것도 제가 이렇게 난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? 그거는 지입 회사마다 달라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영업용이 있어야 되는 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런 데는 소개를 안 있겠지? 2대 관련된 거 아 2대 관련된 거 2대 관련된 거 이게 뭐냐면 1박 2일 교육술로증 10분에 2천원 상주시하고 등도 화장실에 딱 나와 되는 거예요 상주시하고 화장실에 딱 두 군데만 상주시하고 화장실에 딱 두 군데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1박 2일 동안에 환불 운송상청에 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고요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 확신하면 저도 나중에 통화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런 환불 운송상청에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해가지고 따잖아요? 나중에 지입 회사에 꽂아주려고 봉합하는 애들 같아요 아 아 말씀 들을 수도 있겠네 네 네 명목은 교육이라고 하기지만 어쨌든 지입 회사에 꽂아 놓아서 수수료 떼고 보려고 하는 손은 같아요 네 저는 하여튼 아 이거는 아 이렇게 하면 그냥 받아도 그냥 나오는구나 그냥 이러고 제가 아 네 그럼 일단은 제가 뭐 할 게 없네요 일단은 뭐 그렇죠 그거 갖고 그냥 붙잡고 그냥 제가 일단 먼저 부급적 네 명함 보내드렸으니까 다음에는 다 세고 파이프 전에 네, 미디어가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